자 드라이브 힘 빼고 이렇게 힘을 주면 빨라지지 않아요 그쵸? 자 임팩트 힘 빼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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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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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돼야죠 그쵸? 그러니까 내가 공의 속도를 올리고 싶거나 공이 빠르잖아요?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 정도밖에 안 다쳐 그러면 이게 멀리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결국엔 네트에 걸리거나 밀리는데 그게 아니라 빼고 그쵸? 걸고 빼고 이 속도를 빨리 해주면 돼요 힘을 빼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해주면 돼요 이렇게 빼지 말고 다리 잡아주면서 등 빼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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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걸려요 딱 착 딱 착 딱 착 딱 착 딱 착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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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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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잘했어요 그쵸? 공을 빨리 보내는 방법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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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기서 오는 시간도 있고 그렇죠? 이렇게 하면 짧아져서 밀린다니까 빨리 보내려면 그쵸? 힘을 내가 빼서 그쵸? 공하고 나하고 이렇게 탄력이 맞아줘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좋네요 좋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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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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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이상 더 빨라질 필요는 없어요 네 그쵸? 그럼 결국 급해지니까 그냥 딱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결코 느리지 않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힘 빼고 힘 빼고 그렇지 그쵸? 근데 힘을 뺄때 방금처럼 이렇게 팔을 밑으로 그냥 내리잖아요 그럼 때려줘 그렇지 그렇지 힘 빼고 다리 힘 받쳐주고 임팩트 힘 빼고 임팩트 힘 빼고 팔을 내리는게 아니고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자 이번엔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 자 진짜 또 살짝 내려가서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봐봐 지금 때려지죠 그렇죠? 자 하나 하나 둘 힘 빼고 그렇지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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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방금 왜 걸렸죠? 이렇게 했죠? 그런데 그게 나쁜 습관인데 공을 빨리 보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? 이쪽으로 짧게 하는 것은 나만 빨라요 공하고 타이밍이 안 맞잖아 공이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힘 뺐다가 탁, 힘 뺐다가 탁 해서 탄력이 생겨야 해요 이번엔 이쪽 나 혼자는 절대 빨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빨리 보내고 싶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맨날 왜 이렇게 급하냐고 하잖아요 그냥 그건 급해져요 얘들아 공에 맞춰서 날라올 때 힘을 뺐다가 바운드되면 탁 힘 줘 힘 뺐다가 탁 힘 줘 이렇게 하지 말고 힘 뺐다가 탁 힘 줘 그렇지 그렇지 연결이 되면 계속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을 빼는 시간이 더 빨라지면 돼요 짧아지지 말고 스윙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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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또 둘 둘 하나 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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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렇지 힘 빼고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 또 준비 힘 빼고 네 또 짧아지면 안 돼요 그렇지 빨리 하다 보니까 스윙이 짧아진다 얼른 힘 빼고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자 한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가운데로 오세요 이번에는 쇼트 한번 백 한번 드라이브 한번 백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공을 빨리 보내려고 하면 봐봐 아까 제가 힘을 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해요 걸려요 아셨죠 힘 빼고 네 개로 치는 거예요 힘 빼고 치고 힘 빼고 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두 개 이상 못 넘어요 그렇지 다리 움직이세요 다리 오른발 계속 움직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자 지금 좋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딱 이 정도 속도가 제일 좋아요 이 이상 빠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상 빠르게 오지도 않아요 이 이상 빠르게 온다? 상당히 잘 친 거예요 알겠죠?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그러면 경기할 때 왜 안 빨라지는 이해 되시겠죠? 경기할 때는 이렇게 힘을 빼고 팍 이게 아니라 빨리 보내고 싶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? 그러면 절대 안 빨라져요 자 마무리 그렇지? 또 또 그냥 들어가죠? 잡아야 되겠죠? 힘 빼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넷 셋 넷 둘 셋 넷 셋 넷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는 힘 빼고 셋에 힘 빼고 자 하나 힘 빼고 셋에 힘 빼고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아셨죠? 공을 빨리 보내는 방법은 앞으로가 아니에요 힘 빼고 탁 쳐주는 건데 나 혼자는 빨리 못 보내요 타이밍 맞춰서 탁 탁 탁 탁 탁 탄력을 이용한다 탁 탁 탁 탁 탁 탄력을 이용한다